프랑스에 이어 독일 정부가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.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현지시간 16일, 전기차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위헌 결정을 내려 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축소를 결의하며 예산 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겁니다. 독일은 그동안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한 명당 수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해 2016년 이래 210만 대가 100억 유로, 약 14조 1,560억 원을 받았습니다. 현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중국, 미국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